엄마, 엄마, 나나랑 홀토바는 남태평양에 있는 홍가라는 나라의 홍가 탑구라는 섬 제일 북쪽에 신혼여행 와있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파도가 센데 이 안에는, 이 리조트 안에는 이렇게 수영장을, 바닷물을 막아서 수영장을 만들어놔서 되게 안전해요. 홀, 서방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꼭 놀러오고 싶네. 막힘 수영 잘하지? 할 수영장, 어이웨이 알았죠? 그 위치! 저 위치! 조합! 오, 그 위치! 아! 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